다시는 네 생각 안 할 거야. 영어 발동 잘해봐. 야, 왜 싫어? 합당한 이유를 한번 대 봐, 그럼. 그러는 오빠는 제가 왜 싫으세요?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여자는 그런 식으로 배받아. 네가 아무리 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해도 난 가는 데까지 가볼 장정이다.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야. 넌 그걸 똑바로 알아, 이리와. 오이징! 비해! 앰비셔스야! 잘 먹고 잘 살아라. 응?